자, 지금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MySQL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전에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도 익숙할 만한 정보시스템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에 어떤 고통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topic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잘 들여다보시면 데이터가 중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그런가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잖아요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가 뭔가 중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어떤 신호냐면 개선할 것이 있다 중복에 악취가 나면 그것은 무언가 개선할 것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금은 5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이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중복되는 이 데이터들이 한 천만 개 정도가 중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킵니다 이를테면 여기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저렇게 작은, egoing developer 이런 적은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용량이 큰 데이터가 천만 번 등장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손해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천만 개가 등장한다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egoing에 중간에 더하기를 붙여야 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망정이지 얘가 천만 개라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수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용량이 크다면 데이터가 많다면 얘와 얘가 같은 데이터라는 걸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egoing이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이 밑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바꾼 이름은 원복을 시킬게요 우선 저는 여기 있는 이 표에서 이 저자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표로 뺄 거예요 그래서 author라는 이름의 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id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고 프로필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사람은 id를 1을 부여하고 이름은 egoing 그리고 프로필은 developer라는 정보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루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루라는 사람은 id를 1을 주고 이렇게 이름을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database administrator라는 저분의 직업을 적습니다 그리고 3번, teo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오고요 이분의 프로필을 복제해 왔습니다 표니까 좀 그럴듯하게 꾸며볼까요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꾸몄어요 그 다음에 이제 topic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topic 그리고 이 앞에 있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author라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정리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uth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author의 id를 적고요 column의 이름을 저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egoing은 이 author 테이블에서 id 값이 뭐예요? 1이네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1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egoing이니까 1이고 두루는 id 값이 뭐예요? 2, 3,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표가 좀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때요? 아까 이 topic 테이블에 존재하던 중복된 데이터들은 사라지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author 테이블의 식별자인 id 값으로 대체가 됐죠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표가 없다고 쳤을 때 이 표를 보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보겠어요? 첫 번째 행을 보고서 mysql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이 이렇고 author id가 1번이면 author 테이블의 id 값 1번을 보고 아, 이 사람은 egoing이구나 이 사람은 디벨로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 끝에 있는 이 데이터도 mongodb 그리고 author id가 1번이면 여기 있는 표를 열어가지고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egoing이고 디벨로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뭐 예를 들면 한글 이름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 있는 표를 나중에 보는 사람이 mysql, mysql is 보고 author id 1번 찾아서 1번이 이름이 한국어 egoing이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한국어로 된 ego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전에 있었던 이 표와 비교했을 때 만약에 author 테이블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바꾸면 이 author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모든 행에서 데이터가 바뀌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egoing이 바뀌면 옛날에는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만 바꾸면 된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id 값이 1번이면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름도 똑같고 그리고 프로필도 똑같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4번 egoing 그리고 프로필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id가 4번이면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1번 여기 있는 이 두 글은 두 개의 글은 id 값이 1번인 이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글은 id 값이 4번인 1번과 동명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복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중복을 제거해서 별도의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 생기긴 했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trade off라고 하는데 장점이 생기면 또 단점이 생겨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topic 테이블 하나의 topic 테이블과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갠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author의 이름과 프로필이 하나의 표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얘만 보면 하나의 테이블만 쳐다보면 그게 누가 쓴 글이고 그 사람의 어떤 양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별도로 쪼개서 그 테이블의 참조감만을 적어놓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그 데이터를 볼 때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 행에 해당되는 별도의 표를 열어서 그 표를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되나요?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어지겠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별도의 테이블로 보관함으로써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데이터를 볼 때는 이렇게 하나의 표로 합쳐진 결과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MySQL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시연을 할 건데 이거는 실습이 아니고 실습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되고 그걸 합쳐서 보여준다 저장은 분산해서 보여줄 땐 합쳐서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탄하시면 더 좋고요 저는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할 작업을 미리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topic 테이블은 topic-underbar-backu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지우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topic이라는 테이블과 author라는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author 테이블은 이렇게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고요 topic 테이블에는 이렇게 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부분에는 author-id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각자 분할돼서 저장되어 있는데 읽어올 때는 합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르는 문법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고 그 효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join한다 topic 테이블과 뭐요? author 테이블을 join한다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냥 결합하면 안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냐면 topic 테이블의 author-id의 값과 author 테이블의 id 값이 같다 라고 하는 기준을 던져주면 MySQL이 알아서 결합해 줍니다 엔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uthor 테이블과 topic 테이블의 데이터가 각각 별도로 담겨 있음에도 이 셀렉트문을 통해서 읽어올 때는 마치 같이 결합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읽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한 결과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볼 때 테이블들을 막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 요거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